다음은 빗썸 관련된 내용입니다 빗썸에 또 요즘 빗썸은 빗이 많나 이렇게 말이 많아 요즘 뭐 mm 작업부터 시작돼 가지고 아로아나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근데 업비트도 사실 까고 보면은 이상한거 많을텐데 그 빗썸만 요즘 많이 두드려 맞는것 같아요 그렇죠 국감 안나와서 그런거 같아 국감 나왔어야지 국감 도망쳐서 그래 그리고 회장님도 옛날에 빗썸 코인 가지고도 소송 걸리고 지금 난리입니다 자 그러면 빗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빗썸에 옛날에 한 코인이 있었죠 그리고 연사막? 그렇죠 퀸비라는 코인이 있었어요 이 퀸비라는 코인을 누가 투자했느냐 연사막? 이 아저씨가 왜 투자했대 엔터 사업가 배용준씨가 19년도부터 블록체인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스타트업 회사가 퀸비 컴퍼니다 아마 이 사람이 명의만 빌려주지 않았을까 실제로 운영을 했을까 실제 운영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뭐 주주부터 시작돼 가지고 돈까지 넣어서 배용준은 올초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사비를 투자했다 라는 이런 기사까지 다 떴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지분투자부터 시작돼서 윤상아 윤상아 이 아저씨가 퀸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퀸비 사상님도 한마디에요 뭐라고요? 윤상아 이름 석자보다 실력으로 승부하겠다 하면서 그러면 연사막을 안 썼으면 되는 거 아니야? 하지만 대다수는 연사막만 기억하지 아 지금 그렇게 유명했었던 퀸비가 빗썸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한 이 퀸비라는 코인이 유통량이 이상했습니다 왜요? 물량이 이상했어 왜요? 언제 이상했느냐 2020년 3월 25일 4월 3일 24월 23일 세 차례에 걸쳐서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런 코인 많잖아요 네 많긴 한데 이 물량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시장에 풀렸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빗썸에게 요청을 했대요 이거 이상거래다 이거 어떻게든 좀 처리해달라고 했지만 이런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비정상적 물량이 시장에 풀렸는데 가격은 엄청 올라갔네요 가격이 쑤욱 올라갔습니다 이게 초창기 있죠? 이때 물량이 많이 풀렸다고 해요 이때 윽 하면서 떨어졌다가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매집인지 뭔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2021년도에 빵 오릅니다 많이 올라갔네 네 이때 얼마나 올라가냐면 3월 2일날 6원짜리가 4월 25일날 48원 됩니다 바로 8배 상승하게 돼요 8배는 귀엽지 8배 상승하고 그 다음에 골로 갑니다 골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4월 29일 투자 유의정보 아 시원하게 골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누가 빡칩니다 누가 빡치는데 핀비재단에서 빡쳐요 우리 운사마가 빡쳤어 운사마가? 어 누군진 몰라도 이건 물량 들어가가지고 우리 코인 떨어졌어 그런데 오르긴 올랐지만 그때 떨어진 거에 대해서 나는 화가 나있지 어 해서 소송을 합니다 누가? 운사마가 소송을 걸어 운사마가? 운사마가 소송을 걸었어 누구한테 노진우라는 분에게 소송을 겁니다 노진우가 누구예요? 이분은 핵슬란트예요 어? 핵슬란트라는 이제 컨스터디 서비스 코인을 대신 보관해주는 사이트 이제 업체인데 이 업체를 고소하게 됩니다 아니 코인 대신 보관해주는 업체랑 가격이 펌핑돼서 떨군거랑 운사마가 뭔 상관이야?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서로서로 죽고 죽이는 내부고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야 내부고발 불구경은 못 참지 그렇죠 우리 운사마가 화가 나서 뭘 깠냐면 노진우 아저씨의 MM 계약서 원본을 가져옵니다 오오 운사마 아저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빗썸 상장 이렇게 해주세요부터 시작된 이제 마켓메이킹 세력 계약서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핵슬란트가 많이 좀 미쉬화네요 요즘에 네 핵슬란트가 아로와나 코인 관련돼서 MM 작업 관련된 내용이 많죠? 네네 옛날부터 많았다 오오 이걸로 지금 핵슬란트가 뚝딱 받고 있습니다 조사 엄청 받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노진우 핵슬란트 이 아저씨입니다 네네 노진우가 퀸비코인 상장을 위해 특정 거래소 빗썸에 상장피 관련된 제공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부터 오오 빗썸 상장을 위해 금정적 지원하게 되어있다라는 이런 계약서가 오픈되었습니다 오오 누가 더 빗썸 거래소지? 그러니까 빗썸 거래소를 상장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? 네 실제로 상장했어요 오 그러니까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라고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상장피를 받은 거네요? 아니야 이 사람이 상장피를 대준 거지 아 돈을 대줬다고? 네 노진우 아저씨가 운사마에게 아니 형님 내가 빗썸 상장시켜줄게 그 대신에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계약을 진행합시다 오오 내가 운사마 믿고 빗썸 상장시켜줄게 하지만 그 물량 나한테 맡겨 오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는 얘가 또 반박하지 않을까? 네 반박했긴 했어요 반박했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내용 보시죠 여기 보시면 퀸비가 나중에 MM 전문 업체인 Let's Combine과 1월 22일 날 계약을 체결합니다 오오 근데 여기서도 헥슬란트가 또 등장해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헥슬란트 내용이 있어요 MM 작업 위탁 계약서인데 제일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상장 준비를 위한 코인 발행, 키 관리, 코인 배분, 오딧 관련된 모든 비용은 헥슬란트와 별도 계약한다 오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상장 계약서에도 유동성 공급 및 투자 수립 및 계약 진행을 우리 쪽이랑 한다 라고 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노진우가 상장필을 대고 헥슬란트가 코인 발행과 키 발행을 하고 Let's Combine을 MM 작업을 실행한다 오오 그래서 Let's Combine과 헥슬란트는 같이 묶여서 일하는 이런 원스톱 분업 구조이지 않나 음 라는 이런 내용이 뜨게 됩니다 이거 관련돼서 강남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네 수사가 진행 중이다 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옛날부터 이런 전적이 있는 게 확인된 걸 보면 네네 아마 아로아나 사건도 피해 갈 수 없지 않을까 아 수사가 잘 진행이 돼가지고 진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 저 아저씨가 실제로 빗섬에 좀 상장 라인이 있었나봐 어 실제로 뭐 상제도 많이 시켰더라구요 음 이런 걸 보면 빗섬에 왠지 장난질 코인이 많았는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런 명언이 생각납니다 네 정의는 승리합니다 아 하지만 얘가 더 우리보다 잘 산다 그렇지 그 정의는 항상 승리를 하죠 그래서 수사 중이니까 정의는 승리할 거지만 승리해도 네 이분은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누구처럼? 권도영처럼 그렇죠 그 정의는 승리하지만 승리해도 그 잘 먹고 잘 살더라 이희진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의는 승리하지만 그 잘 먹고 잘 살더라 음 그럼 어쩔 수 없는 현실이가 봅니다 자 루나 이야기에서 또 나오는 아저씨가 있죠 네네